이 편의점에서 다행히나 보내가 Desfirst tutte의 짧은제 현실에서 한국어 비교해서 ELI의 작동에 공연 이런 일과 방송에 매우 일어난 시간 여섯번째 학생 중 여섯번째 학생이 다행옵니다 오빠리 핸드폰 mosquit 김종현 오늘 같이 달콤한의 2회 너무 아름다워 이번 소식으로 일단, 후원지털이 나오시는 것까지 할게요. 네. 욕봐요? 네, 욕봐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타이밍 카메라 돌리자. 그러면 내 목소리 주연은 들리나? 안 들려. 그래 내가 할게. 제 입 움직이는 거 안 보이겠죠? 아니 아니 감독님 해주시죠. 아 그래요 알지. 조용히 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바이크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들린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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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라, 마지막으로 들어올게요. 으흐흐 액션 하늘에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액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좀 천천히 이렇게 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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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미리, 액션! 오, 좋다. 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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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할게. 어떻게 할게요? 네, 이제 저거요. 지금은 트레일로 촬영 중입니다. 각자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잘 찍었고 오늘 이렇게 앞머리를 비올리게 해서 오늘 옆에서 뜯어서 난 춤출 때는 안 일이 있는데 꽤 해가지고 계속 짧아지고 양발이 커서 이렇게 판매 여기 맞추시면 여기 맞추면 여기 맞추고 여기 쓸데없습니다 감쪽같죠? 여기 맞춤 시작!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슬기님 케이스는 습관적으로 몸을 긁는 친구여서 네. 유닛, 액션. 떨어뜨려볼까요? 맞추시죠? 떨어뜨릴까요? 바스트샷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비한지. 얼굴 나와서. 네, 얼굴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메이크업 봐주세요. 살짝 쌓이잖아요. 상처 보여요? 진짜 상처 같죠? 긴장했어요, 긴장. 저는 여기서 침착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되게 불안하고 그런 부분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 이런 거. 다른 멤버들도 강좌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추시러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너무 바로 알려준다. 저는 네. 저는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단순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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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해요? 수영이 아니었죠? 네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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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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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es 알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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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July. 안녕. ярick. 안녕. 이쪽으로 오는 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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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하나 둘 컷 네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